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투크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가량이 위치해 있는 충남지역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문제의 직면에 있는데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며 충남에너지전환 비전을 실천해 나갈 충남에너지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창원 충남에너지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충청남도는 국내 1차 에너지의 약 20%를 공급하는 최대 에너지 공급지이자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중요한 에너지 소비 및 공급지역입니다. 특히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에서 약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도내 석탄화력 비중을 0%까지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까지 확대하겠다는 충남에너지 전환 비전을 지난 2018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네, 에너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 재정 등의 과정을 거쳐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현 양승도 충남지사님의 선거 공약인 노우석탄화학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도정의 주요 화두로 제기되었고 도에너지 전환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의회에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로와 입법 매구동을 거쳐서 작년 1월에 충남에너지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충남에너지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월에는 도 차원에서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충남도 내 기술혁신거점기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인 충남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금년 1월부터 충남에너지센터가 본격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은 특히 미세먼지처럼 다양한 환경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리자마자와 같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 약 50%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산과 또 당진 지역에는 많은 제철과 화학공장들이 입주로 인해서 도내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전국의 약 22%로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도내 송전탑은 4,168개 있고 송전설류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길며 지중해왔은 약 1.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접촉적 노력들을 견제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중요한 도에너지 정책으로는 2018년 3월에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이라는 에너지 전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비전에서는 앞으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0%,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험과 키움, 나눔, 비움 등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 시장 확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에너지 복지기금 조정 등 20국의 세부 사업을 적극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울러 금년 2월에는 매 5년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수립하는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 비전과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4%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장 비중을 2040년까지 20% 수준까지 좀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18년 15%에서 약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추권이 없는 충남, 에너지와 도민이 함께하며 소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에너지를 나누는 충남, 에너지 분권을 구현하는 충남이라는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하고 11개 전략 과제와 30국의 세부 과제를 앞으로 저희 충남에너지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센터가 행정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충남에너지센터의 주요 역할과 또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 충남에너지센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에너지 전환 비전 그리고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후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활성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확대 아울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사업 발굴 그 다음에 수산업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업 육성과 지역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 참여 기반을 다양하게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정부 에너지 사업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도 병행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같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나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센터가 전문성과 지역 주민 의견들에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계 전문가, 학계, 연구계, 교육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운영을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13명 내위로 구성 운영을 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전환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분과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발굴 부과 등 3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인데요.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궁금합니다. 금년도는 센터가 설립 첫 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첫 회에는 센터가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적극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추진을 하는데요.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유지 보수 모니터링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 유유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창업 교육 및 투자 유치 등 4개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개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전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우리 기업들이 참가할 수도 지원하고 또한 시군 등 에너지 당당감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신사업 발굴 및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가 가능한 지역 특화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등 총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들을 추구를 하되 또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나간다는 건 장기적인 구상과 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이나 또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저희 충남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육상과 해상 그런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승조 지사님, 충남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라든가 15개 시군 정책 담당자들이 에너지 전환 및 전환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실태지사와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각 시군별 특수성을 감안한 어떤 지역 특화 사업을 금년 중에 많이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에너지 시민 양성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에너지 리빙랩 사업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에너지 리빙랩 사업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너지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주민이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에너지 리빙랩 사업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앞으로 이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활동들을 지원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어떤 절약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주민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초중등학교 그다음에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에너지 절약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완화되는 하반기에서는 하반기부터는 각종 지역축제 서산혜미급성축제라든가 고령모대축제 등 각종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에서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 제작 전환 캠페인을 자주 개최하여 도민과 소통도 많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지속발전협의라든가 환경운동 단체 등 여러 단체들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도민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너지센터가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충남 지역특수성에 부합하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 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기기라든가 자문위원회 간담회 그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충남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충남에너지 보유에너지 혁신자원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 10개 과제를 사전 기입을 해서 장단계 추진 가능성이라든가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기입과제 예시로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을 한다든지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충남에너지회나를 행사를 개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발언을 해주고 다음에 충남에너지홍보관 걸린 문제라든가 농촌 바이오가스 이용을 하는 수수생산 그 다음에 국민 DR 사업 전기 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기시장에 다시 판매하고 보장받는 DR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시범사업을 지역주민이라든가 도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특수성에 부합한 그런 시범사업을 좀 특화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펀드라는 건 신재생에너지를 새로 발굴해 나가는 데 좀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좀 모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각 관련 사업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민이 직접 펀드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펀드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충남에너지센터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센터가 설립된 의의가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지권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너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에너지는 지방 분권화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돼 있고 그런 계획에 발맞춰서 특히 저희 충남 지역은 에너지 최대 공급 지역이고 2차 에너지 소비 지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센터가 중심이 돼서 발굴하고 앞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지권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여쭤봅니다. 네. 저희 양승조 지사님이 에너지에 관련해서 탈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그런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도와 시군이 이런 당남자들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앞으로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을 충시되어 시행하여 나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된 각오와 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석탄락 발주소의 단계적 폐쇄 그 다음에 그 돈의 온실가스 저감 압력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 상황에서 충남에너지센터장을 맡게 돼서 사실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깊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센터가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어떤 전진기지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특수성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 발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가 없는 어떤 쾌적하고 안전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도민 스스로가 에너지 재량 및 전환에 주체를 하는 생각으로 청정에너지의 전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이제 새로 설립되는 저희 충남 에너지 센터가 맡은 바 역할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에너지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센터에서도 에너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 추진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고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전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신재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에너지 시민 교실이라든가 꿈나무 교실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가 그런 강의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카드뉴스나 출석 이벤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를 감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해서 충남도 에너지 비전 및 정책과 저희 센터 사업 내용도 충분히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역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교육이나 꿈나무 교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바로 교육 콘텐츠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 교육 홍보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센터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 에너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창원 충남 에너지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먼지 입자가 너무 많아서 눈이 뿌옇고 기침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가끔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 문제가 비단 충남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책임 소재를 묻기에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이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와 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방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